뉴욕이 형 우승하는거지? 뉴욕이 뇨파 안녕! 안녕! 자 오늘은 우리 타요 친구들로 시합을 해볼까? 그리고 뉴욕이랑 엄마아빠 해가지고 이 사람이 초콜릿 먹기 자 우선 경기장부터 만들어보자 우와 이거 경기장 만드는거 재밌다 그만큼이면 됐다 알록달록 트랙이 예쁘다 자 이제 뉴욕이는 어떤 색깔 차 할거야? 타요버스 노란색 그러면 뉴맘은 뉴맘은 초록색 그럼 뉴맘은 파란색 자 이긴 사람은 초콜릿을 하나 먹을 수 있지만 다음판에 장애물이 생기는거야 네 자 그리고 여기 1번짜리로 가야지 2번이나 3번짜리로 들어가면 탈락 네 준비됐어요? 네! 네! 출발선에 맞춰서 세우고 발에 놓치겠다 발로 막지 말고 자 이쪽으로 향해 싸와주세요 아 뉴맘 출발 아 어? 뉴맘 승리? 아니 이제 뉴맘도 해야되니까 아직 지금은 뉴맘이 더 앞으로 갔어요 자 이번에는 뉴맘 긴장했어요 뉴맘 이거 긴장되네요 아 아 아 뉴욕의 승리 아 생각보다 어렵다 아 벌써 나왔다 아 벌써 나와있어? 아 아 뉴맘이 좋겠다 장애물 하나 생겨야죠 자 뉴욕의 자리에는 장애물이 하나 생겼어요 이기면은 이렇게 장애물이 하나씩 생기니까 초콜렛은 먹을 수 있지만 다음팔이 조금 빌리해져 발로 또 막을 것 같아 발을 치우고 발사 오 오 오 장애물 피해도 잘했다 어우 뉴맘이 잘하네 어 뉴빠 이번에 발사 아 왜 남의 집으로 가는거야 아 탈락 탈락 뉴빠 탈락 뉴빠는 탈락 실격 아 아 뉴빠 남의 트랙에서 뭐하고 있는거야 지금 뉴마 얼마나 잘하나 보자고 오 와 역시 뉴빠 야 뉴빠 뉴빠 잘한다 또 나와있어 뉴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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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뭐 장애물 생겨서 이거 너무 잘하는데 이번엔 누가 이길까 뉴빠 뉴빠 알아서 아 이번에는 뉴빠가 이길 수 있겠다 아 내꺼 이상해 왜 그래 왜 그래 뉴빠 뉴빠 뉴마 뉴맘 처리 이번엔 뉴맘 처리 이번에 뉴맘 처리 이번엔 뉴맘 처리 오! 두개 다 왔어! 하나만 하나만 어떡해 놔둬 놔두고 그냥 놔두고 다음사람이 먹으면 되지 이야 이제 뉴맘이 이겼으니까 뉴맘 자리에다가 또 장애물 놔야겠다 응 이거 어떡하지? 장애물은 그냥 놔두는거야 이제 많이 먹은 사람들은 먹기 힘들게 놔두는거야 자 뉴욕의 준비 발은 치워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출발선 좀 뒤로 가야돼 오! 장애물을 밀어내면 장애물 위치는 그대로 하기 오! 장애물 밀어내길 잘한다 잘한다 여기 발 좀 치워주면 이게 조금 방해가 되는 것 같아 발이 이야 역대 최고! 뉴파가 여기까지 왔어요 뉴파를 이겨주겠어 저건 이길 수가 없다고 이겨주겠어 최고 기록이야 최고 기록이야 뉴파의 승리 맛있다 점점 흥미진진해지는데 뉴파 중에 장애물 만들어놨어 이거 어떻게 하지? EMMA 뉴파 뉴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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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 야 뉴파 뉴파 도대체 아 하나만 먹어 우와 뉴욕이 좋겠다 자 뉴욕이 또 장애물 하나 더 생겨야 돼 네 자 이제 세 번째 장애물부터는 이제 큰게 생기는 거야 우리 뉴욕이 이제 장애물이 세 개나 돼서 좁아가지고 좀 쉽지 않겠어 발 치우고 발 치우고 발이 제일 큰 장애물이야 아 아쉽네 네 자 뉴파 도전 뉴파가 아직 장애물이 하나니까 이쪽으로 아 이거 뭐죠 네 뉴욕이보다는 많이 갔어요 자 이제 뉴맘 차례 이거 뉴맘이 좀 불리할 수도 있겠네 내가 자꾸 메일을 건드려서 자 이번에는 메일 바꾸는 거 해줄게요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메일 조정 공평하게 왜 그래? 왜 그래 바이요 바이요 아프게 자 뉴맘 도전 오오오오오 뉴맘의 승리 초콜릿 아아 아 알았고 고맙죠 아아 자 이제 뉴맘도 두번째 장애물 자 뉴욕이 도전! 과연? 아 뉴욕이 왜 유파꺼에다가 저렇게 밀어둔거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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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매너있게 해주는거야? 그러면 유파가? 아 자꾸 일로 가네 어우 거기 도로 좀 정비해놔요 자 이제 만약에 장애물 3개가 있는 사람이 또 승리를 하면 그 사람이 최종 우승으로 합시다 뉴욕이가 한번만 이기면 최종 우승이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뉴욕이가 우승하는거지 뉴욕아 엄청 멀리갔어 내가 이럴줄 알았어 이게 어떻게 된거야 우리 뉴욕이 초콜릿 뽑기 바쁘네 이야 먹는척도 하고 이제 다 컸어 자 이제 뉴맘은 장애물 3개 좋아할거에요? 무슨 사고? 자 뉴욕이 출발해 주 해주? 아 근데 출발했네 발 좀 치워줬으면 좋겠어 Oh 아니야 뉴욕아 좀 꿀지란 말이야 춥춥 장애물을 뚫고 가야겠다! 너 이게 뭐해? 장애물 뚫고 가겠습니다! 과연 피할 수 있을지! 아 역시 힘들군! 초코베나 얼른 주세요! 뭐하는 거예요 지금? 얼른 주세요! 얼른 주세요! 아이 얼른 주세요! 아이 뭐하는 거야! 아 이게 뭐야! 오오! 장애물 밀기 신고! 아 이거 뉴맘이 우승할 수도 있겠는데? 뉴맘 지금 장애물 이렇게 놔두고서 무슨 우승이에요! 자 뉴맘도 장애물을 밀어내야 돼! 오오! 아 뉴욕의 승리! 아 뉴욕이가 최종 승리네! 오오! 뉴욕이 승리했다! 축하해! 벌써 먹었어? 엄청 빨라! 승리 댄스! 엄지 엄지 척! 엄지 엄지 척! 네 잘했어요! 하하하하하하 매력이 넘쳐요! 엄지 엄지 척! 엄지 엄지 척! 엄지 척! 엄지 척! 우리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만날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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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날씨였습니다! 榮! 우리에